칸 단짜를 강화합니다. 희귀 무쇠 카드 보상을 저.. 아으 access 어디 갔어 탐 손신성 다 되었어 엽배하는 이유 정배로 따라갈 수 없을정도로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근전 머리가 터졌어 스펀지도 머리가있나 천적 스펀지도 머리가 검우 고개 아 이상한데 뭔가 똥떡 엔트로피 마무리 거부 마무리 괸전 왓터 니킥 방해 단투 호호 으아 으아 하하 하하 호호 이거 포션 먹는게 맞겠지 어차피 복부 남아있고 담뱃대 프레츠 작도 전광석화 효창이다 죽어라 화염에 그을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기습을 당했습니다 이거 여기서 잠깐만 이 갱판다님 이게 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습을 한걸까 기습을 당한걸까 직업을 지키고 저희 Bettina 전광석에 적중한 군인 대기 프레츠 부터 적중한 처음에 여긴 도움을 극 옆에 엘리트 가도 잡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담배나 필까 아니지 엘리트를 잡고 담배를 피우면 되잖아 나 천재인듯 지능상승 호호 호호 와 정말 대단하네요 허어 담배 표창 붕대 시드 이게 시드다 호호 똥줄 딜 개선하기 귀찮다 음 음 대신 개선해줘요 일단 때리고 보자구요 뚱땡이 끝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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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다 필요 없지 않나? 표창이라서 그냥 거부나 쓰는게 제일 쓸 것 같은데 유령 영상 정도는 들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커피? 피병이잖아 담배를 피우는거지 담배 커담 커담 스타일 상점주인 성대모사해줘요 아까 했죠 완료 1담 2담 1담 2담 와허 3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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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검 2검 3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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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오고 아이 강화할 카드 이렇게 해봤는데 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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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갓겜 갸스 안된 도박 갸스 안된 도박 갸스 안된 도박 도산도 연결각 갸스 안된 도박 못잠나? 잡네 건물 3장까지 들어가는게 더 낫긴 했을듯 야비풀 야비풀 육방어 준다 вход 공개 LD1 샤워 렌블라 바비풀 버그 버그인가? 님들이고 버그 맞죠? 아니 어떻게 시드가 담배 때 표창 붕대 켈리를 줌?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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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버그 근데 이래도 터질 지금은 터질 수 있잖아 지금 얘네들도 얘네들한테도 터질 수 있고 언제 터질 줄 몰라서 너무 무섭네요 아이고 무서워라 자 돌진 써야되나 천적 써야되나 천적 어 사실 점수 올릴거 아니면 천적이 맞는데 딜이 안나온다 다 때려받아도 나오네 미안합니다 아 세마리를 다 죽이기에는 딜이 안나온다 이런 뜻이었을 수도 있잖아 타륜 타륜 캘리퍼스 타륜 캘리퍼스 시계?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 넣는다 영체화 안 말려서 좋겠지 타 hike 타륜 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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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마무리를 뽑는 상상함. 아니, 솔직하게... 막 그렇게 상황이 좋은 건 맞는데... 상황이 좋긴 하네... 공포 필요한가? 악몽 영체화? 아닌데... 유물 저 상황이면은... 악몽 탈출과 악몽 영체화에도 대긴 되고... 아, 유물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희귀 고급 일반 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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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사기야... 논란일자 사기... 딜 계산하기 귀찮다... 딜 계산하기 귀찮다... 딜 계산하기 귀찮다... 딜 계산하기 귀찮다... 걱정이... 살짝 생기긴 하네... 계도... 아... 이게 계도가 없네...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큰 문제는 아니고... 아주... 작은 문제인... 굉장히 사소한... 안녕하세요... 약간 강화... 할 필요도 없겠다... 이거... 상상 속인가요? 제 상상 속에서 플레이하는 건가요? 제 상상 속인가요? 으아... 왜 저수인 줄 알았다... 1 방어력 84... 쨍래 미친... 램피물새... 그러니까... 담배패 담배 변동시드라니까 나 방금 플라잉 니킥 썼어야 했는데 잠깐만 이것 옆에 부스러기들한테 대갑축시키면 되겠네 대갑축시키면 되겠네 대갑축시키면 되겠네 대갑축시키면 되겠네 아드레날린 아이스불쾌 달팽이를 달로 만들 수 있습니다 3장 이거 전반이라 3장이 더 좋겠다 왜 이렇게 잘 풀리죠 주작이지 안봐도 주작이네 수비가 제일 쓸 목숨 수비가 제일 쓸 목숨 안돼 안돼 상특 예시의 마무리 몸풀기 아니 뭐 뭐가 필요한데 다 필요 없어 아니 뭔데 이건 또 뭔데 뭐지 부담스럽네 무슨 날인가 다 필요하다 위장크림 알약 위장크림 단지유령 아 잠깐만 이거 쟤가 얼마였지 백 백골드 남았는데 잠깐만 제거 백골드네 돈 아껴야겠다 그러면 유령을 사지 말자 아 연마탄 말였네 얘네들한테 맞아도 상관없긴 한데 아 아 음 음 쓰읍 기분이가 나빠요 고객에게도 찾긴 찾아야되는데 없으면 좀 비쥬얼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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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시비 면채 어디갔어 옆에 불 3개 있는데 저기 가서 다시 올까 아니면 엘리트를 주업할까 대각축을 해야될 것 같긴 한데 어으 어우 개 끔찍한가 그냥 ily 백하고 이쁬얼 그리고 이런로 구축 이해 지금 너무나도 daily 다 오 창 여기 오, 다행이다. 아이, 블리트라 연막탄 노후. 예? 그, 그렇군요. 뽕, 뽀뽀뽀, 뽕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52주년이면 몇 살이야? 풍경감. 좀 더urpose지. If you want to mute, 불필 진료가 Sixto quiere 당신을 잘 이해하십시오. 경ята했습니다. 이걸 또 받네 드로우를 먹긴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엘리트를 근데 엘리트 가서도 드로우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 운빨 갭에서 보장이 어딨어 그냥 가는거죠 감당할 수 있을까 보상을 두장이나 나 나 잠깐만 명치 달리면 잡진 못하겠네 고스트가 없네 어어 고스트 있었으면 잡았을 것 같아 아잇 돛 뭐야 잡았다 악 벚 로우 파 로우 바로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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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을까? 반사 신경 강화하고 싶긴 한데 이 정도 딜 나올 것 같으면은 못 잡겠다 잡나? 잡 잡나? 뭐가 뭐가 제일 필요 없지? 여기서 회상하고 여기서 고개 벗고 고개를 가보는 거지 바로 반피도죠? 이 정도면? 강화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강화된 거 주네 허그나 허그 사용으로 영정 강화할 필요 없을까? 강화할 필요 없을까? 강화할 필요 없 단점 거무쓰면 핸드 터진 달팽아 자 이리와서 앉아봐라 개전의 유물을 보여주세요 자 개꼽네 개굽네 진짜 꼽다 그냥 어려운 것도 있는데 어려운 거 보다 꼽은 게 더 커 꼽은 게 더 커 한 대도 안 맞긴 했는데 굉장히 꼽다 꼽은 게 더 incomes 킹중 갓비? 흠터래스팅 무력화 따위가 필요할까? 킹중 장비 워호우 워호우 2% 기적 기적 일어날까? 기적 일어날까? 기적 기저 옆 공충제비 빰빰 빰빰 아 아 설마 눈치 없이 음 수고 고생 많았고 캘리임 끝났죠 국부 싸우던데 춤출 필요는 없지 영채화가 육턴인데 방어로가 300이고 캘리버스까지 있네 오마이버 뭐 신대요 타... 저... 뭐냐고 공허도 돌려내요 그냥 때려 그냥 아 공허 정도는 달고 싸워줘야 급이 맞지 아 잘못 눈물 이제 급이 좀 맞네 정말 아슬아슬하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 명승부 아 뭐고 얘 얘도 3600밖에 안 나오네 명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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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